과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아이슈타인이나 뉴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명성에 필적하는, 어쩌면 더욱 큰 사건을 불러일으킨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 철학자였던 찰스 로버트 다윈은 종의 기원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이론은 대부분의 현대 생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지구가 탄생한 지 40억 년이 지나고 가장 오래되었다는 고대 문명들이 기원전 40만 년 전으로 나타나며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신의 손에 탄생되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죠. 신이 존재했다는 믿음을 가지는 시기에 인간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위대한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신이 만들어낸 지구였기 때문에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주위를 맴돌았고 인간은 신이 만들어낸 특별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우위의 존재였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신이 중심이던 시대에 살면서도 신과 지구가 중심이 아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교회에서 크나큰 죄인으로 여겨져 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신 중심, 지구 중심이라는 권위적인 생각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였죠. 또한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다윈의 진화론도 신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이라는 인간이 사실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인 상태에서 종의 진화를 이룬 것에 불과하니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한층 느리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인간도 특별하고 고귀하게 창조된 존재라기보다 거대한 자연이라는 만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말하고 있으며 종의 기호는 출간되자마자 학계의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윈의 세계 최초로 무신론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반종교적 역사학자들도 존재했으며 독일 유물론 계통의 과학자들은 이미 종교가 말하는 허위성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인류 역사의 종교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 과학이 새롭게 토대를 세우기까지는 기존 사람들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쓸모가 없다라던가 과학의 비인간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많듯이 인간의 주관적 믿음이 차가운 과학보다 더 따뜻하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생각을 지니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종의 기호는 현대사회의 진화라는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진화라는 것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진화와 변태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방 등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변태이지만 진화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령 산업혁명 이전의 나방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 당시에 나방들이 나무색상과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공장들이 들여서게 되면서 나무색이 변하게 되니 나방들은 더 큰 생물체계 쉽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종하지는 않고 그 아래아래 세대를 거쳐가는 동안 약간은 누르스름해진 나무색에 맞춰 색상이 변해간 겁니다. 쉽게 말해 한 개체가 어릴 적부터 성장해서 급격하게 변한 모습이 변태라면 지금 당장에는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다음 세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진화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기가 짧은 곤충들에게서는 우리 눈에서 진화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진화 과정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환경이 적응해가는 인간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진화인 거죠.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국인에는 1809년 슈루즈버리 태생의 찰스 로버트 다윈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레즈머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과는 달리 또 다른 유명세가 있는 의사였는데요.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접어들 때쯤의 의학은 현대적인 의술과는 사뭇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주로 심리치료를 통해서 몸의 안정을 살피는 직업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엑스선을 발견할 렌트캔은 20세기 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아직 다윈의 할아버지 시대 때는 수술 위주의 의사라기보다는 심리치료와 약물을 이용한 의사들을 활동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할아버지 다윈의 실력이 출중해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국왕은 이레즈머스 다윈에게 주치의가 되어주길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엑스머스 다윈은 귀족의 직위를 수여받게 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게 된 일이라 불편했으며 당시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치의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손자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며 종교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죠. 엑스머스 다윈은 자신의 아들도 의사가 되길 바랬지만 찰스 다윈의 아버지인 로버트 다윈은 명성보다는 돈을 추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버트 다윈은 경제적으로 대성공을 하여 다윈 집안이 살던 슈르즈벨이 전체 땅의 4분의 3을 차지한 대부호가 되었죠. 다윈의 할아버지는 명망있는 의사, 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대성공한 부호였던 겁니다. 그 옛날에도 의사와 부동산의 조합은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찰스 다윈의 어머니인 수제나 다윈의 가문은 상류층 출신의 가문으로 도자기로 대성한 외지우두 가문이었습니다. 다윈 가문과 외지우두 가문은 경제적 학문적 교로가 잦아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가문의 만남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집안이 크면 그만큼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지 다윈의 요가는 어머니가 직접 맡아진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로 다윈이 부모님을 만나는 건 저녁시간에 하루 1시간 정도였죠. 그리고 다윈이 7세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다윈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슈르츠벨이 한 구석에 더 마운틴이라는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집은 숲과 개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찰스 다윈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을 관찰하며 성장했죠. 아버지 로버트 다윈의 취미생활은 작은 온실에서 많은 종류의 식물을 기르며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찰스 다윈이 아버지를 도우며 시작하게 된 생물에 대한 관찰은 다윈이 죽을 때까지도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다윈은 성장기 시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리 모범생은 되지 못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교육풍토대로 암기와 매를 이용한 체벌 중심의 권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다윈은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전 인문학 공부를 위해 필수로 익혀야 했던 라틴어 관련 과목들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교사들에게 욕설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다윈 집안에서는 공부 못하는 다윈에게 선생님에게 혼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두둔해주며 착실하게 일습과 복습을 하는 습관을 지니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르츠베리 지역의 학교는 다윈과 적합하지 않았고 이에 아버지는 찰스 다윈과 형을 함께 의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에덴벌러로 보내게 되죠. 에덴벌러 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게 된 다윈은 여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해부학 수업에서 사람의 시체를 구하는 데 있어 샘플을 쉽사리 구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다보니 상당히 훼손된 시체를 두고 수업을 해야 했죠. 박무제에 절여진 샘플을 보며 다윈은 수술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마취학은 20세기가 될 무렵에나 처음으로 등장하는 만큼 이때 당시는 마취 없이 고통스럽게 수술하는 환자들을 보며 다윈은 의사가 되길 싫어하게 되었죠. 결국 의대를 자퇴한 다윈은 20대 후반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과에 입학 후 4년 뒤 졸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윈은 전공인 교회 관련 과목에는 큰 흥미가 없었으며 그보다는 박물학 관련에 관심을 지니게 됩니다. 다윈은 식물학 강의에 열정을 보이게 되는데 강의를 진행했던 헨슬러 교수는 다윈이 광물학과 지질학을 배우면 대단한 박물학자가 될 것이라 판단했죠. 이에 지질학 교수에게 다윈을 소개하게 되었고 다윈은 지질학, 곤충학, 박물학 등의 여러 지식들을 흡수하게 되면서 현대 생물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다윈은 지질학 탐사와 과학 표본 수집을 원하는 로버트 피츠로이 함작의 지적 욕구에 따라 영국 해군의 탐험선에 승선하게 되어 5년 동안 탐사여행을 하는데요. 다윈은 5년간 탐험을 하며 기록한 것들을 전부를 통해 영국에 지속적으로 보냈고 생물학, 지질학에 관한 자세하고 다양한 지식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지식 시야를 넓혀가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윈은 수집한 많은 자료를 정리하며 종이변화에 대한 착상도 기록하게 되었죠. 다윈은 지난 후로 세계적인 화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음에도 그는 성소도 예수도 믿지 않는다는 종교적 소신을 밝히게 됩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아이작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서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극대화되었을 때 물리법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는 광입자설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에게 빛조차 중력에 사로잡히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죠.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이 행성을 두고 초기에는 다크스타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196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명칭인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가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론이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호킹 복사로 이름을 알린 스티븐 호킹의 이론으로 그는 블랙홀도 입자를 방출하여 이로 인해 질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랙홀이 증말에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호킹 복사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는 이쯤에서 두고 이번 영상에서는 1942년 잉글랜드 옥스포드에서 태어나 2018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면 루게릭 병으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천재 과학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는 20세까지는 대학교에서 조종선수로도 활동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자신을 잘 단련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관과 비슷한 포지션인 콕스라는 키잡이를 도맡아닐 정도였죠. 그의 부모는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옥스포드 대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하버드와 스탠포드와 함께 세계 5위권에 머무는 학교였습니다. 호킹의 아버지는 국립의료원의 기생충 교실과장을 맡았으며 일상생활은 지적이고 조용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호킹은 어린 시절 아이스타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총명했지만 학교 내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9년 17세의 나이로 옥스포드 대학교에 지나가게 되는데 입학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물리학 시험을 너무 잘 본 나머지 시험관을 놀라게 해서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에는 다른 입학생들보다 나이도 적었고 체구도 왜소했기 때문에 친구가 거의 없어 1년 동안은 거의 혼자서 대학생활을 지내는데요. 2학년에 접어들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호킹은 아주 체격이 좋은 근육형의 친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체형을 지니고 있었지만 노를 젖지 않아도 되는 키잡이 포지션을 맡으면서 점차 조종생활에 적응해 왔으며 하루 6시간에 보트 연습을 하며 팀 리더 역할을 잘해내었죠. 그는 스포츠 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 옥스포드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최후등 학위를 맡고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케하마 교수와 우주론과 일반 상대성 공부를 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호킹은 대학원에 지나가기 전 대학교 졸업반 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고는 대학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몸이 불편할 정도라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근위축성 측생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라고 진단하죠. 그리고 앞으로 1,2년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고 시한부 인생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호킹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회고한 호킹의 고백으로는 그 당시 루게릭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이 아주 지겨웠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겼는데 사형선고와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니 앞으로 사형선고가 연기될 때마다 할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더욱 순간순간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낮은 케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증세는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느린 속도로 병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론과 우주론을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몸이 불편해서 공부하기가 버거웠지만 그는 어려운 물리학을 암산으로 수식을 풀어내며 결국 박사학위를 따는데도 성공합니다. 루게릭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제인 와일드라는 문학도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둘은 루게릭 병도 상관하지 않고 결혼하기에 이르죠. 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제인은 홀로 호킹과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20대의 순수한 감정과 열정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둘의 기론은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가정을 잘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호킹의 증세가 점점 더 나빠질 때도 제인은 남편을 간호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20년이 지나 40대 초반, 호킹은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에 다녀오다가 폐렴에 걸리게 되고 이때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회복 뒤에는 영원히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었죠. 호킹이 폐렴으로 목소리를 잃은 후부터는 제인은 전문 간호사인 메이슨을 고용해 남편을 돌보게 했는데 그녀는 어학 강사로 활동하다가 새로운 남자와 조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호킹과 제인은 이혼하게 되고 제인은 조나단과 재혼하게 되었죠. 20년 이상 자신을 돌보던 아내가 떠나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 호킹은 조용히 돌싱으로 여생을 보낼 뻔했지만 호킹 또한 자신의 간호사였던 일레인 메이슨과 재혼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된 호킹은 연구에 전념하여 케임브리지 대학교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특수 장치와 컴퓨터가 장착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계 장치들은 호킹의 손가락과 눈썹의 움직임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죠. 손가락이 미세한 움직임과 눈썹으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였고 그 중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들도 다수 집필하여 세계적인 유명의 사관입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의 병은 당시에도 워낙 희귀한 병인지라 경제적으로 만만찮은 비용이 요구된 시대였는데요. 그가 1988년에 발간한 시간의 역사 덕분에 돈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게 되었죠. 시간의 역사는 대중과학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론들을 다룬 책으로 이후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라던가 청소년을 위한 시간의 역사 등 대중들에게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활동을 이어가던 중 호킹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족 위축과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관지가 없어지고서는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 파이프를 폐에 꽂아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의 인생은 절박한 마음에 신에게 의지할 법도 했으나 호킹은 무신검자 입장을 보였고 2010년 미국의 물리학자 레너드 물로디노프와 함께 쓴 책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는 신이 설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약 137억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빅뱅이론은 중력 같은 물리학적 법칙이며 신의 손이나 우연으로 설명되는게 아니라고 주장했죠.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이론에 따라 무에서 탄생했으며 어떠한 초자연적 존재나 신의 개입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두 번째 아내 메이슨에게 폭행과 학대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호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했죠. 하지만 일레인 메이슨은 윈하우젠 중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질환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심하게 부풀려 말하는 허언증을 하거나 심하면 상대를 구타하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호킹에게 가하던 폭행은 이웃집 사진으로 증명되었고 결국 2006년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죠. 호킹의 남은 여성은 자녀 및 손자와 함께 살았으며 2018년 3월 14일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킹이 태어난 날은 갈릴레이가 사망한지 딱 300년 후인 1월 8일이었으며 그가 사망한 3월 14일은 아이슈타인의 생일과 일치한다고 하네요. 호킹의 업적은 우주론과 양자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장애를 얻고 난 이후에는 교양저선학 강연으로 대중에게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알리는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생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Cristot Ohmach 작곡 감사합니다.